자기부터 먹어도 되나요? 그게 맛있어. 맛있게 생겼어. 누가 먹고 춤췄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진짜 상큼해. 엄청 감귤 맛이 엄청 상큼하고 갑자기 막 리프레쉬가 확 되면서 힘나, 힘나? 제가 2라운드에 원샷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습이 기가 막히네요. 되게 매겨. 오늘 게임은 넉살이 그렇게 외쳤던 신상? 신상입니다. 신상입니다. 신상! 신상, 신상! 오늘 여러분 동심의 세계로 안낼 신상 게임은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편입니다. 잠시 후 LED 화면에 반가워할 만화 캐릭터가 떠요. 반가워할? 캐릭터의 이름과 소속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제목이겠죠. 그 만화 애니메이션의 제목이겠죠. 신상이기 때문에 연습 게임 들어갑니다. 오븐! 톰킥 톰킥. 이름 뭡니까? 킥! 킥! 메테 르나철도 999.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빠르다. 오케이 오케이. 사연이 있는 캐릭터나 이런 데는 거기에 맞춰서 음악이 나오니까 그때는 퍼포먼스 좀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스페셜한 간식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에게는. 와우! 와우! 오늘은 꽈배기와 함께 머리도 깨우고 그리고 활력 보충하라는 의미에서 비타민 젤리까지 함께 드립니다. 와우! 너무 좋아요. 최고다, 최고다. 너무 참치. 나도 죽지 알았어? 좋아. 저 젤리 좋아하는 거 아시죠? 매니한 거 알죠? 다음 문제. 아, 이거. 이야, 이분 나오네. 이분 나와. 나이가 좀 있나봐. 이분이라고 하는 거? 주세요. 이런 거 봐. 킥! 하네. 오, 접근 좋아요. 네. 킥! 하네. 오, 접근 좋아요. 네. 킥! 킥! 근데 이분 이름이 있어? 아, 저 원장님인데. 3. 실패! 윈터! 짱구는 목말려. 신... 아니, 내 신용만 아파. 실패! 칼로리나! 칼로리나! 짱구는 아팠데요? 사람이에요, 사람! 짱구는 목말려. 원장선생님 권지옴. 실패!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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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닿았어요. 현실ding. 건지옹! 간지옹! 짱구는 목말려. 천사입니다. 이럴뱉을 합니다! 그리! 걸렸구나, 걸렸구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나이. 불리머! 불리머! 에이! 에이! 불리머! 다른 춤 없어요, 다른 춤! 다른 춤! 소리 질러! 아니 이 춤에 이 신나는 노래를! 카리나 씨 괜찮아요? 리나 씨 괜찮아요? 카리나 꼴 뺏어? 나 카리나 꼴이 형 보고 싶었는데 카리나 꼴 뺏고 형이 이딴 퍼포먼스를 한 거야? 이걸 한 거야 형은? 어휴, 꼴 보기 싫어 그냥 이 콘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아, 들고 가! 빨리 들어가! 왜냐면 파도 원해요? 고구마 원해요? 여러분, 뭐 원하세요? 알아서 해, 알아서! 이거까지 알려줘야 돼! 언제까지 아이처럼 굴 거야! 빨리 가, 빨리 가! 빠른 걸로 가, 빠른 걸로 가! 아네, 못 말린다, 정말! 네, 좋습니다. 한 해 젤리 한번 먹어봐요! 젤리부터 먹어도 되나요? 고개 맛있어! 맛있게 생겼어! 그거 먹고 춤추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진짜 상큼해! 엄청 감귤 맛이 엄청 상큼하고 갑자기 리프레쉬가 확 되면서 힘나, 힘나? 제가 2라운드에 원샷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가 막히네! 인사시켜드리시오! 이거 봤죠? 키! 이거 봤죠? 키! 이거 누구잖아? 키! 이거 누구잖아? 봤죠? 버터 누나! 실패! 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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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이? 뭐라고, 다시 한번! 딸랑이! 딸랑이요? 딸랑이! 실패! 딸랑이구나, 딸랑이! 디즈남 발음입니다! 키! 짤랑이! 이걸 또 뺐어요? 호빵맨! 90%! 카리나! 카리나! 짤랑이! 짤랑이! 라라라 호빵맨! 카리나! 카리나! 라라라 호빵맨! 카리나가 나왔는데 아까 판매에서 한 애가 가져가서 나오지 않네, 노래가! 제발! 제발! 나 윈드밀 준비했는데! 윈드밀까지 준비를 했대요! 이거 윈드밀 아깝다! 이렇게 심심하게 들어온다고? 아, 미안해요. 다음! 야, 이거 또 스피드싸! 나래 씨랑 좀 비슷하네요! 보여주세요!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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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히동이! 그리고요? 맞다! 둘이? 나래! 취배! 나래! 취배! 나래! 그렇지! 히동이! 아기공룡! 퀄리! 퀄리! 90% 정답! 성의 있어요! 키! 그렇지! 고희동! 그렇지! 어? 고씨가 아니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야? 고길동이 아닌 게 아니야? 고길동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심화들이 아니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고길동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아니, 이게! 아니, 우리 도구씨가 어떻게 할 거예요? 고길동이 아니었어요! 진짜 고길동이 아니에요! 킹! 킹! 박희동! 박희동! 그리고요? 아기공룡 둘리! 척덜리군! 오! 잠깐만! 나 이거는! 잠깐만! 나 이거는! 당분간 우리가 맡아서 기르기도 했다고?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대요! 야, 아닌데! 우리 집이 보육원이란 뭐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저 우리 집에 있어야 돼요? 난 싫을래! 딸이 아니라 조카였어요! 조카! 조카라고? 조카야! 우와! 너무 닮았어, 근데! 아니, 조카가 왜? 아니, 이런 복잡한 사연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맡겨진 거에요, 그 집에! 아니, 이때는 진짜 이런 일이 많았고 아, 맡겨졌잖아요! 한 애가 퍼포먼스를 써서 그리고 키도 퍼포먼스가 없습니다! 아! 고르세요! 아니요, 그럼 슈퍼오버 한 번 틀어줘요! 원할 키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해! 키는 좀 해드릴게요! 아, 그럼 나 에스파랑 같이 할래! 에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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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하우스! 에스파 나오세요! 아니, 근데 키 벌써 알아요? 아니, 그럼요! 아니, 뭐 유출됐어, 뭐야! 아니, 어떻게 영상을... 로넥! 자, 갑니다! 음악! 투! 오!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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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희 멤버야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하자 완벽히 소환을 했습니다 우리 정완사님께서 자 맛 한번 어떤지 한번 표현을 이게 먹는 거 별로 안 나왔어 아우 그렇네 거의 끝났어 기름 그거 찍은다고 너무 맛있어 다음 문제 이번 문제는 탱구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뭐야 쟤 이름이 있어? 이거 뭐야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닉닝 알아요 강아지 뭐라고요 닉닝 뭐라고요 닉닝 손 들고 닉닝 강아지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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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강아지똥 제목은요 강아지똥 아 둘 다 반복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강아지똥 강아지똥 막연 강아지똥 아, 성공! 와, 진짜 강아지 똥이에요? 네, 강아지 똥, 강아지 똥이에요. 제목이랑 세력이 똑같아요. 지방인 줄 알았네. 그거 아니라고? 지방이 아니야. 강남도 사과도 없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지방이 저색되면 누나 위험한 거야. 비만센터에서 지방이 아니라고요? 지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아지 똥. 강아지 똥, 강아지 똥. 비만센터 아니에요? 자, 닝닝은 이제 고구마랑 비타민 먹게 됐고요. 나래 씨. 오케이. 신동엽 씨. 옛날 거야. 자, 문셉. 모터리, 모터리. 보여. 또리 장군이 뭐야? 또리 장군. 또리 장군. 보여. 투, 세. 나래, 나래. 나래, 나래. 나래, 나래. 나래, 나래. 나래, 나래. 나래 닮았어, 나래. 희태. 검정고무신. 60% 정답. 성이 뭐라고? 성. 김기태? 어, 뭐라고요? 김기태. 검정고무신. 가운데 이름 정답. 어? 가운데 이름 정답. 기태가 맞고 기가 맞구나. 구형이 형이지. 네모, 기, 네모. 검정고무신. 네모, 기, 네모. 검정고무신. 윈터. 그렇지. 김기철. 뭐라고요? 김기철. 그리고요? 검정고무신. 99% 정답. 어? 성만 맞고요. 신. 신. 됐다. 이기철? 이걸 만약에 때려맞히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기철. 검정고무신. 처음 담배. 어? 어? 야, 이거 퍼포먼스 있는 건데. 퍼포먼스. 에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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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자, 준다엽 씨 가운데. 아유, 나 편해. 야, 챌린지를 하시네. 챌린지를 하시네. 자, 이제 여성팀, 남성팀. 여성팀 세 분, 남성팀 세 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니, 오늘. 아, 맞아. 우주 우주. 다음 캐릭터. 보여 주세요.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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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큼이. 응큼이? 그리고요? 유미의 세포. 50% 정도. 호, 호. 태연. 응큼이. 유미의 세포들. 설마. 거의 90%. 90%. 나래. 응, 흉이. 실패. 실패. 이런 것밖에 안 할 거야. 아, 표정이 좀 음흉하긴 해. 저기. 제목이랑 캐릭터 이름이 반복되는 글자가 있어요. 미스터. 어, 됐다. 응큼 세포. 유미의 세포들. 정답입니다. 아, 민터가 가져갑니다. 예어. 암기야 하나. 암기야 하나. 예어. 자, 나오세요. 문세훈 나오세요. 문세훈. 문세훈 나오고. 문세훈 나오세요. 진짜 힙합이야. 만나, 만나. 만나, 만나. 레츠고. 어, 어. 야, 할로우드 파트인가봐. 할로우드 파트인가봐. 할로우드 파트인가봐. 위협적이게 하지 마요. 이게 뭡니까. 위협 세포. 아, 공격을 하면 어떡해. 공격하자요. 어? 자, 미안해요. 공격을 해요, 왜 자꾸. 이게 콘텐츠인데, 우리 도시로. 다음 문제입니다. 아, 제발. 보여주세요. 아,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이걸 몰라, 이걸 몰라. 머리빈, 머리빈이 뭐 같아요?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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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자두. 제목은요? 안녕, 자두야. 실패. 나래. 자두. 자두야, 놀자. 실패. 더 자두야. 탱도 99%. 성이 더 쉬었나요? 탱도 99%. 뭐라고 그랬어? 태연. 김 자두. 성이 있었겠지. 안녕 자두야. 95% 지젤. 지젤 빨랐습니다. 어... 홍자두? 무슨 자두요? 홍자두. 실패. 도현. 네? 세윤. 남궁 자두. 제갈 자두. 제갈 자두. 독고 독고. 선우 자두. 남궁 자두. 독고 자두. 독고 자두. 독고 자두. 독고 자두. 독고 자두. 독고 자두. 고자두는 이상하지 고 자두는 안 돼요 고 자두 옆으로 자두? 앞으로 자두 안됩니다 야자두 좀! 야자두 야자두? 다 Jingles 깊게 자두 잘 자두, 깊게 자두 어? 이거 뭐예요? 소모크? !!이게 뭔데? 스모크! 각자두? 날개자두? 모자두? 나래! 최자두! 제목은요? 안녕자두야? 청Rubish 너라야! 오랜만에 한번 해드릴게요!! 아직 아니야 realise! 지경 winter! 아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으으까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나는 달리가 날아지건 나도 달리가 너머지건 나도 둘 중에 하나의 분만 없는 발 피의가 조 제가 달아달라고 있잖아 조 비가 잘아달라고 일어나 오 빡고 없는 타이 다가 부끄러윈 우 존 존 존 이 존 좀비야! 좀비야! 마지막에! 성공! 성공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거 있는데 동작을 몰라! 아니 좀비야 좀비! 좀비냐고! 본 적은 많은데 바이러스에 제대로 걸렸어 바이러스에 제대로 걸렸어 앞에서는 여러분 못 봤죠? 입이 완전히 돌아갔어 나라야 비타민 한번 먹어봐요 정신 번쩍 들죠? 너무 맛있어! 노비! 정답이에요 에스파와 테스파의 대결 에스파 테스파 이게 무슨 일이야? 마지막 결승전! 문제를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아 너무 쉽다 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무조건 이거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이거 무조건 가야지 지금 알아! 무조건 이거 무조건 가야지 지금 알아! 지금 닝닝 알아요 지젤! 어... 플랭튼 플랭튼 그리고요? 미국 이름이다! 미국 이름이야! 그리고요? 스펀지밥 스퀘어팬스? 뭐라고요? 뭐라고? 스펀지밥 스퀘어팬스? 뭐라고요? 스퀘어팬스 스퀘어팬스 저희가 좀 해석 저희가 좀 해석 번역기를 돌려봐야 돼요 아니 중학원에 액수 자꾸 알아들으면 어떡해 천천히 시작! 시작! 영어로 해도 돼요 시작! 플랭튼 스펀지밥 스퀘어팬스 아 팬츠 바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플랭크톤 정답입니다! 플랭크톤 정답입니다! 플랭크톤 원래 저희가 정답지에 어떻게 써있냐면 네모바지 스폰지밥이에요 원래 영어는 앞에 먼저 하고 뒤에 하니까 형과 이름처럼 지젤까지 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탱구가 최종 실패! 후배 왔다고 배려해 후배들한테 양보하는 그래 후배 왔다고 배려했어 탱구에게 전달할 이 젤리는 제가 먹겠습니다 탱구는 못 먹게 돼요 죄송합니다 젤리 제일 좋아한다고 했는데 젤리 내려야지 못 먹어요 아니 우리 작가님들이 진짜 웃겼어요 네 지젤씨가 영어를 펼쳐서 하니까 어?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정답은 아예 오더라도 나왔네 맞아 맞아도 아니고 정답 처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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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